치우세요! 가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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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뒤에요! 아 나 안 했는데? 안녕! 야 이 소리는 진짜 확실해 소린다!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착한 레이가 옆에서 이렇게 알려줬어 아니 알려주면 안 돼! 안 돼! 안 돼! 레이가 좀 알려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애호회 해! 해! 아! 아!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여서 네 뭡니까? 긴가민가한데 여기! 여기! 여기 자료 화면 다 있는데! 아 그때 AOA였던 것 같아요 AOA에 그 뭐더라? 상과 성 헷갈리는데 사뿐사뿐? 뭐라고요? 사뿐사뿐? 이 노래 그냥 춤추게 틀어만 주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이 노래는 비디오카메라 판독 결과 레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진짜? 화이팅! 화이팅!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고 춤 퍼포먼스만 보고 넘어가도 따라하자! 우리도 배우자 플래시모 플래시모 오케이 플래시모 나와 나와 플래시모 일상생활 하다가 해야 돼 일상생활 하세요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야 돼 일상생활 하다가 자 신동엽씨도 나왔습니다 신동엽씨 뭐하는 거예요? 일상생활 하시라고요 일상생활 자 3,2,1 플레이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지 다같이 렛츠고!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헤이 헤이 프리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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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는 거야 자 이제 모이면서 모이면서 엔딩 가운데로 모이면서 프리스타일 오케이 일상으로 놀아 일상으로 놀아 일상으로 놀아 일상으로 놀아 I love you K-POP let's go I love you K-POP let's go I love you K-POP let's go K-POP